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31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8월이 다 지나갔네요. 9월을 기다리며 아침 기도 시간과 공간의 문을 또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기부 행렬이 계속 이어지게 하라. 너희는 넓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5절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의 힘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며 인간의 힘으로 파괴되지도 않는다. 어려움과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들을 그분은 끊임없이 지도하고 보호하신다. 그분의 지상사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그분이 계획하신 영적인 성정건축은 건물이 완성되고 그 위에 은총, 은총이 있을지어다라는 함성과 함께 머리돌이 놓일 때까지 추진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들 자신이 유익을 얻는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잠원 11장 25절 이것이 하나님의 운명 운영 원칙이다. 하나님은 이 법칙에 따라 자산의 물줄기가 이어져 큰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다시 온천으로 되돌아가는 순환이 끊임없이 지속되게 하셨다. 이 법칙을 실현할 때 그리스도인 성교에 힘이 생긴다. 어디든지 자기 희생과 끈질긴 노력으로 사업을 수립하고 진행할 여건이 조성된 곳이 있다면 또 주님께서 그 사업을 번영케 하셨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현장에 파송된 주의 종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재정을 드려야 한다. 어디든 훌륭한 기반 위에서 사업을 시작한 곳이 있다면 신자들은 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 지역 사업에 수년간 투자했던 재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넘겨주어 공경에 처한 이들을 지원해야 할 책임을 느껴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사업이 확장되게 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반환의 법칙이다. 교회 증언 7권 170쪽입니다. 세계 성교를 위한 기도로는 Adventist Mission 한국연합회 세계 성교본부를 기도와 재정과 헌물로 헌신하는 보내는 성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성교지 기도입니다. 모든 성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하늘에서 성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늘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또 심판하시며 또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과 이 공간을 문을 먼저 앞서 열어주시기를 아침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한 오늘 아침 제목처럼 끊임없이 다시 반복 위에서 물이 흐르고 아래 시냇물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그 물이 다시 전기가 돼요. 다시 또 한 밤에 산 위에서 물이 또 쌓이고 고이고 또 비가 내려 이렇게 순환하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궤에게 따라가며 우리의 선택권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순환이 계속되기를 이 아침도 이 아침 제가 최대한 10분까지 갔지만 5분에서 그치는 이제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침 하나님 또한 우리 지도자들과 이웃과 일가와 친척들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들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또한 지도해 주시고 지혜해 주시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시간과 공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주시라 주기도 하고 이제 아침마다 해가 뜬 곳에서 하는 이제 습관을 며칠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기도문으로 오뚜이처럼 있는 곳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나만하게 서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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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6분이네